다음 문제. 카이 가야 돼, 이제. 카이 씨를 맞추네. 주세요. 태민의 무브입니다. 자, 태민의 무브. 태민의 무브입니다. 자, 태민의 무브. 자, 가족이죠? 가족입니다. 아니, 카이 어여 나가. 아, 근데 진짜 모르겠는데. 진짜 몰라? 잠시 난 모든 걸 다 지워. 아, 모르겠어. 하얀 다. 시야에만. 시야, 뭐라고요? 시야. 50% 정답. 아, 안 돼, 안 돼. 시... 성? 시성? 시성. 실패. 카이. 그래, 가자. 카이. 시선에만 의존해. 50% 정답. 연단. 그렇지. 연단. 그렇지. 동현 가자. 계속 가자. 시각. 정답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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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, 같이 하면 돼. 같이. 따라할게요. 들어간다. 들어간다. 천천히 슬로우, 슬로우, 슬로우. 여기만 몰래.